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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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본 것을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 본 것을 마지막에 로마터가 가기 전에 전달한 겁니다. 전달 이전에 우리 자신도 그렇고 렘넌트에게 먼저 알게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알아야 하는가 하니까 영적인 원리의 것을 알게 해줘야 해요. 이 세계관을 분명히 갖도록 만들어줘야 해요. 이 땅의 모든 움직이는 것은 사단의 나라의 배경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40일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단이 굉장히 좋은 것을 비슷한 것과 12가지로 보여줬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모르면 우리 인생이 사단의 작품이 되고요. 그래서 그 길이 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원리만 알게 하는 게 아니고 렘넌트에게 영적인 힘을 알게 해야 합니다. 이 영적 힘이 없으면 세상의 종로로 돼야 해요. 렘넌트는 꼭 알게 해야 해요. 뭐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힘이 없으면 세상의 종로로 돼야 해요. 영적 원리를 모르면 사단의 작품 속에 있어야 해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렘넌트에게 보금 아는 자의 영적 서밋이 뭔가를 가르쳐줘야 해요. 보금 모르면 안 됩니다. 보금 아는 자의 영적 서밋이 있어요. 그리고 같은 말이지만 두 번째 이어서 기도 아는 자의 기능 서밋이 있어요. 그래 렘디. 이 복음을 바로 알고 기도할 수 있으면 영적 서밋이 되고 거기에 기능 응답이 오는 거죠. 그런데 자꾸 문화 서밋 얘기 많이 하는데 전도와 성교를 바로 아는 자라야 여기에서 문화 서밋이 나옵니다. 굉장한 거죠. 여러분은 지금 하도 많이 들어가고 예사로 생활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앞에 기중한 응답들이 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좋은 성품도 아니고 이런 데도 메시지를 늘 언약 잡고 있으면 어느 날 내가 굉장한 자리에 와 있다니까요. 왜 그런가 하니까 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을 가르쳐야 돼요. 이런 기중한 정인이 되는데 정인의 길이 뭔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위드입니다. 이 혼자서 누리는 길이 위드입니다. 자, 교회가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는 것이 이마누엘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와 우리죠. 우리가 누려야 되는 부분이 이마누엘입니다. 자, 우리는 모든 방법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니까 이게 합쳐져서 원네스에서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네 과거, 오늘, 미래에 다 합쳐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주세요. 그래서 안 좋은 거 보고 낙심하거나 좋은 거 보고 너무 흥분하면 그럴 필요 없다. 단 한 개도 빠지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준다. 자, 그래서 우리의 렘넨에게 전달할 것이 뭐냐 하는 거죠. 가장 먼저 기도부터 배우게 해 줘야 됩니다. 기도의 실제부터 알게 해 줘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 마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생각, 마음이 이제 뇌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는 어마어마한 거죠. 이러면 이게 우리 영혼하고 관계 있게 들어와요. 그래서 중독된 사람, 마약 중독된 사람들이 뇌에 각인됐다가 영혼 속으로 파고들면 못 고치는 겁니다. 왜냐면요, 영혼하고 연결이 되겠다. 그래서 렘넨에게 네가 지금 이런 중요한 걸 놓고 깊은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이게 기도다. 그리고 24 누리게 되는 거다. 그러면 이 기도는 25로 바뀌고 영혼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렘넨에게 꼭 얘기해 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기도를 가장 복음적으로, 그 다음에 가장 성경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공학적으로, 이렇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실제 렘넨에게 기도를 못 배워요. 기도는 굉장히 영적이지만 과학적이에요. 기도는 굉장히 복음적이지만 실제적이에요. 만약에 렘넨이 이 말을 듣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이랬다면 완전히 끝난 겁니다. 우리 렘넨이 어디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어디에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가지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렘넨이 반드시 이 부분을 기대해 줘야 돼요. 그래서, 벌써 이 부분은 가만히 있는데도 연관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기도에 대한 것을 모르면, 내 생각, 마음, 이게 다 연결된다. 그래서 메시지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줘요. 네가 예배를 잘만 드려도 사는 겁니다. 근데 렘넨이 거의 예배를 잘 못 드려요. 근데 우리 렘넨은 렘대회 때문에 메시지를 딱 적고 일하잖아요. 일반 중고등학생은 그걸 못 합니다. 어떤 성교사가 렘대회에 참석하더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중고등학생을 보더니요. 얘들 완전 대학생 수준이 될. 그럴 겁니다. 이제 그만큼 이게 정돈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만 깊은 시간, 이 시간은요. 여러 군데가 치유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을 감고 깊은 집중하는데 여러 군데 치유돼요. 그러면 반드시 이게 온다니깐. 그러면 이걸 얼마만큼 기도가 중요한 걸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어지면요. 누구든지 탁 아이들이 박힙니다. 그래서 과학까지 안 가더라도 이게 설명이 되어야 해요. 지금 네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뇌에 각인 돼요. 네가 마음 가진 것 다 뇌에 각인 돼요. 네가 소리 내고 그냥 다 각인돼요. 이게 영혼의 각인되는데 잘못된 게 됐다.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사면에는 영적 세계와 깊은 기도 시간은 이런 굉장한 응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다. 이 부분이 돼지 먼저 성공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는 뭘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주신 것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네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꼭 알아야 될 게 있죠. 예, 글자 그대로 적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리고 달란트입니다.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분명히 그러면 그에 대한 달란트입니다. 달란트는 세 가지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태어나면서 선천적인 조건이 있어요. 이거는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선천적인 조건 중에서 누구나 영적 문제는 있잖아요. 그리고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좋은 부분은 복음으로 극대화시키게 되지만 안 좋은 부분은 반드시 반대로 보여요. 그러면서 우리 렘란트에게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후천적인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부분은 뭐가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달란트가 나와요. 이 달란트가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위해서 예비가 나와요. 이걸 렘드에 찾기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잖아요. 이 기도하는 이유 이렇게 하면 이게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과 전문성이 나와요. 이 달란탄만 있는 게 아니고 전문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전문성을 찾는 방법 세 가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도 기도하면서 오직을 찾아라. 그리고 반드시 기다리는데 유일성의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재창조의 능력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오직이 뭐냐? 요셉이 청소를 하는데 오직을 찾아냈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 오직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내 생 전체에 이제 오직이 나오죠. 그래야만 이거 렘든 대개 약간만 가르쳐 보면 렘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나의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정인이 되는 겁니다. 이걸 렘든 대개 꼭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24, 25 영혼이 굉장히 중요한 나의 현장입니다. 네, 나의 현장 중의 현장은 24다. 하나님의 능력이 25 영혼을 전가하는 것이다. 이걸 알게 하도록 전달해야 돼요. 이러면 렘든 대개는 조그만한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는 큰 걸로 바뀝니다. 지금부터 네가 갖출 것이 있다. 세계보금화 주역이 확실하니까 지금부터는 자세를 갖출 것이다. 그 모델은 렘든 대개의 일어납니다. 이 자세를 지금부터 갖출 것이다. 그리고 세계보금화 할 사람은 분명하니까 지금부터 그런 준비를 해. 아예 렘든 대개의 일어납니다. 아예 렘든 대개의 일어납니다. 내가 중의자 되면 뭐한다? 이걸 지금부터 그런지. 그리고 저분이 얘기한 대로 렘든 대개의 일어납니다. 렘든 대개의 일어납니다. 렘든 대개의 일어납니다. 지도자 공부를 해야 됩니다. 렘든 대개의 일어납니다. 분명히 성공할 거니까 이것을 렘든 대개에게 전달해 주는 축복을 여러분이 미션홈에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응답이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것부터 되어줘야 얘가 이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에 대해서 자꾸 대통령이랑 달라지니까 일이 지금 말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미션홈에서 제대로 안 해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게 모르잖아요. 영적인 걸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들 교육하겠어요. 아니 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2년만 알지 영적인 걸 전혀 몰라요. 미국의 교육이 굉장히 뛰어난데 영적인 걸 전혀 모르니까 너무 아이들이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아이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필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 얘기해 주세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노트를 한번 준비해 주세요. 노트를 준비해 주신 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니까 벌써 지금 우리 메시지에서요 우리 1강에서 뭐 나왔습니까? 1강에서는 지금 우리 캐릭터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이 숨은 캐릭터가 다다 그러면은 렘런드 일곱 명이 은약을 성취시킨 것 그게 숨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이스라엘 나라를 바꾸었어요. 이 바울 같은 인물이 로마를 변하시겠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강의를 한 내용이 뭡니까? 중직자는 어디서 응답을 받느냐? 위기 속에서요. 중직자는 어디서 응답 받느냐? 생을 건 헌신 속에서요. 그 헌신 중에 중직자에게 필요한 것은 헌금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렘런드 키우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진다고요. 그러면은 오늘 세 번째 강의가 뭡니까? 실제로는 이 기도 어떻게 하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기 때문에 네가 지금 갖출 것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이래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조회에 가면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겁니다. 강단 메시지죠. 그러면 간단하게 한 장이 적었는데 여기 보면은 핵심 딱 갔더니 집회를 딱 갔더니 어, 이게 내가 잡아야 할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핵심 집회를 딱 갔던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도 수습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뭔가가 하나 보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두께 있게 많이 적으란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 단어씩을 쭉 적었는데 뭔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강단 예배들에다가 부딪히거나 핵심들에다가 부딪히거나 이게 자기에게 부딪혀오는 게 있어요. 이 속에 있는 랩런트는 무조건 성공합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은 메시지 안 적고 여러분은 쭉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내가 아는 목사님들하고 이 목사님들 보면요. 얼굴 자체가 달라요. 내가 막 깜짝 놀래요. 완전히 할아버지야. 내가 여권을 갱신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밖에서 사진을 찍으라고 하니까 어떤 노인이 하나 쓰다 못하고 가서 말할게. 글도 안 보이고 어디 뭐 사야 되는지도 몰라요. 사진을 붙이고 이렇게 했는데 적다 보니까 네보다 두 살이나 작아. 놀라지지. 나는 이 목사님들만 보다가요. 다른 사람 보면 완전히 할배입니다. 이게 지금 은약 잡은 사람 한 사람 차이예요. 아니 렘너너들도 보면 요 메시지 딱 정리인하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무조건 다 응답 받는 거요. 만약 이게 소중 안 한 것 같으면 우리 예배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소중 안 한다면 굳이 뭐 교회 갈 거 뭐 있어. 그러면 성의 지도 필요 없잖아요. 그럼 뭐. 그런 근본이 무너지게 돼요. 우리 렘너너들이 시간을 많이 안 보낸 상황 속에서 요거 약간 붙잡은 데도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일하는 비서들 보고 제 일정 표현은 앞에 설교한 제목들을 적어놔라 합니다. 그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내 마음대로 짓거리게 돼요. 그렇게 된다니깐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걸 쭉 보면 흐름이 보여요. 흐름이 보이면 그 다음까지 내가 심부름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 행위 중에 제일 귀한 게 뭐겠습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 보시고 제일 귀중한 행동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그 축복을 나가서 말해주는 정거, 정인이란 말입니다.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한 흐름 속에서 정말로 정인으로 서게 될 겁니다. 이 축복을 렙는 데에 전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만앙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신 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대 살릴 모든 전도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 지여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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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